한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.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.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. 서울시는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. 서울시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수급자에 해당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에서 신청할 수 있고, 다음 달부터 서울형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신문 5면에서는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 소득을 도내 장애인 약 5천 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 7월 1차 신청 시 제외됐던 도민들도 지급 요건에 맞으면 기회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. 이번 추가 지원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3개월간 15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.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1차 신청 당시 당초 지급 규모인 2천 명의 약 5배인 만 명이 신청하면서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. 다음 기사입니다. 지난 2020년 10월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된 바 있는데요. 이후 설립된 서울시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국내 한 기업의 지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개최합니다. 공모전은 1차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 심사와 1차 예선을 통과한 팀들의 2차 현장 발표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. 프로그램 접수 기간은 11월 2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센터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양질의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계선 진흥인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클리어인신문과 웰페어 뉴스